루소가 참외록을 쓰기 시작한 것은 54세대인 1766년으로 알리져 있습니다. 루소의 참외록은 잘 알고 지내던 네덜란드의 서점주인 레이라는 사람이 자서전을 쓸 것을 권유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서전 지표를 레이가 처음 권유한 것은 1761년이라고 합니다. 루소는 어린 시절부터 평생에 걸친 자신의 기록을 쓰면서 몽테뉴처럼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는 척하면서 귀여운 결점만을 털어놓아선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과오를 있는 그대로 내보이는 것이 더욱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누구의 이익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좋게 보아서 독자의 이익 즉 공공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루소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그대로 보이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참외록 속에 자기 주변의 등장인물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루소의 참외록 속 등장인물 가운데는 당사자에게 거북할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세상 같으면 사자명예훼손에 해당될 만한 내용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루소는 그래서 이 저서를 그가 죽은 뒤에 또 많은 다른 사람들도 죽은 뒤에 세상에 나오게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대담하게 자기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루소의 말대로 참외록은 그의 생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외록은 그가 죽은 지 4년 후인 1782년 제네바에서 제1부가 처음 나왔습니다. 참외록은 제1부와 제2부 총 12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네바에서 전체의 절반을 처음 출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2부는 7년 후인 1789년에 역시 제네바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파리에서도 전체의 초판이 4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참외록 중에 루소가 어느 날 유명인사의 반열에 올라서 사교계를 드나들게 되면서 겪은 에피소드 중 하인들에게 준 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인간적인 고백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오랜 경험을 통해서 불평등한 교제란 항상 약한 편이 손해보기 마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남부럽지 않게 집을 꾸며 놓지도 못한 내가 속해 있는 계급과는 다른 부유한 계급의 사람들과 같이 지내려면 여러 가지 점에서 그들의 흉내를 내야만 했다. 그들에게는 하찮은 비용도 내게는 없어서는 안 될 금액이고 더구나 써버리면 파멸을 초래하는 돈이었다. 그들 돈 많은 사람들은 남의 별장에 초대를 받아 가더라도 식탁이나 실내에서 자기 시종에게 시중을 들게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한여를 보냈다. 그래서 그 집의 하인들을 직접 부리는 일도 없고 그들을 보지도 않으므로 선물도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주면 그만이다. 그러나 하인이 없는 나로서는 그 집 하인들의 눈치만 살피게 마련이다. 육먹지 않으려면 그들의 비위를 맞춰야 했다. 그들의 주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에게 주인이 하는 것만큼의 대접을 나도 해주지 않으면 안 되고 게다가 나는 그들의 시중이 더 많이 필요했으므로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 이상으로 해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요즘 말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기사가 운전하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돈 많은 손님들은 수행하는 비서들이 있어서 초대받은 집에서도 그들에게 잔심부름을 시키면 됐습니다. 반면에 루소는 택시를 타고 혼자 간 처지어서 그 집 하인들의 시중을 받아야 했는데 그들로부터 대접을 제대로 받으려면 TV라도 자주 집어 주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인들이 투덜거리거나 찡그리면 치면을 구기기 때문입니다. 또 집으로 돌아갈 때 루소가 승용마차를 부르려고 하면 안주인이 자기 집 마차를 타고 가라고 내놓습니다. 안주인은 루소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하지만 루소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인과 마부에게 주는 팁이 승합마차를 불러서 타고 가는 값보다 더 들기 때문입니다. 루소는 그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신분이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지독한 고통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는 취미에도 맞지 않고 많은 돈을 써야 하는 이런 상류사회와의 교제에 중압감을 느끼고 상류사회와 손을 끊을 생각을 합니다. 루소는 38세 때 현상농문의 당선으로 어느 날 갑자기 사회적 명사가 되어서 상류사회의 인사들과 어울리게 되었지만 신분과 경제적 격차로 인해서 늘 심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루소는 나는 하인방에서 식사대접을 받기는 싫었지만 귀족과 겸상하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교를 위해서 상류사회에 드나들어야 하는 그런 생활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